예 3렙제 입니다 제가 2렙을 띄었으니까 2렙을 했으니까 30만원 쓴거죠 이미 제가 원래 처음 마음가태서는 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되면 포기해야죠 돈에 압박이 있는데 안되면 지금 3렙이니까 최대한 5렙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포기해야죠 돈에 압박이 있잖아요 난nuts에 압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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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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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lkommen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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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아저씨 시은 깃고